조선을 속국 취급하는 청나라 그리고 조선을 야금야금 먹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과 조약을 맺었어. 그런데 그 많은 서양 국가들 중에서 왜 하필 미국이었을까? 청나라의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책략에서는 미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 미국은 유럽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재하느려는 대인배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의도했고 조선 역시 어느 정도 호감을 느껴 미국과 먼저 조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청나라는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을 때 조선을 자신들의 속방으로 표기하고 싶어 했지.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고 조선을 자주 독립국가라 규정하며 조선이 청나라의 속방이 아님을 확실히 했어. 그래서 조선은 미국의 힘을 알게 되었고 미국이 조선을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의 첫 번째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만약 다른 나라가 공정하지 못하게 억압받는 일이 있을 때 일단 알게 되면 반드시 서로 도와 중간에서 잘 조차함으로써 우이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조선은 순진하게 미국이 조선을 선의로 도와줄 것이라고 여겼지. 하지만 조약을 통해 미국이 원한 것은 조선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었어. 이는 보빙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도중 샌프란시스코 상공회의소에 방문했을 당시의 사진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 더욱 명백한 증거는 미국이 조미조약 체결 이후 조선에 파견하였던 정권공사를 얼마 지나지 않아 별리공사 및 총영사로 직위를 강등시켜버린 거지. 조선의 수출 가능 물품은 쌀, 소가죽, 사람 머리털, 전복 껍데기 등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조선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접근하였는데 조선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난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는 매우 실망했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순진했던 우리의 조선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1조의 희망을 걸며 을사조약에 대한 미국의 도움을 바랬어. 하지만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조선을 이미 일본에게 넘겨버린 상황이었지. 이 시점에서 테프트란 인물이 중요한데 테프트는 몇 년 후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아주 영향력이 높던 사람이 일본과 협상을 하고 조선을 일본에 넘겨버렸는데 조선은 그것도 모르고 미국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 미국이 청나라나 일본에 비해서 조선에게 우호적인 건 사실이었어. 하지만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서 보듯이 미국은 조선보다 일본에 더 우호적이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돼. 우리는 한미동맹, 한미관계 등등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우호를 강조하지. 그리고 우호적인 국가인 것도 사실이야. 따라서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과 대립할 때면 미국은 대한민국 편에 서겠지. 하지만 우리가 다른 주변국,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급격히 틀어진다면 미국이 우리와 아무리 우호적이라 한들 과연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줄까? 게다가 요즘은 미국까지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 따라서 한미 한중 한일이라는 우리 중심의 세계 질서뿐만 아니라 각각의 국가들이 자국 중심으로 이해하는 세계 질서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돼.